네, 이번 달 말부터는 LA국제공항 안에서는 우버나 리버트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LA국제공항은 혼잡한 공항 터미널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택시들까지 붐비는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공항청은 오는 29일부터는 별도의 호출 차량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이곳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주차장까지는 공항 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전용 주차장까지는 공항 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